안녕하세요 워런버페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2월 21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여기 서울에는 눈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밖에 여의도 공원에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소나무에도 눈이 쌓여있고 공원에도 하얀 눈이 쌓여있고 까치가 날아다니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눈이 온 아침입니다 하지만 요즘 주식시장이 또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데요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경기 변동성이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내년 침체가 온다고 하면서 예상을 하는게 GDP 기준으로 1.6, 1.7% 상승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경기 변동성에 비해서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네 거기서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매일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번째 기사는 어제 이제 또 BOJ 미국 아니고 일본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이 나온거 아니냐 네 이것 때문에 아시아 정시도 흔들리고 유럽 정시도 좀 흔들렸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저 고물가의 초저금리 고집 꺾어 내년 4월 긴축 고삐라고 되어 있습니다 21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 BOJ, Bank of Japan이죠 BOJ가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0.5%로 확대하며 지난 10년간 고수해온 초완화적 통화정책 전환에 첫발을 내디뎠다 근데 요게 좀 이상하죠 통화정책의 전환에 첫발 이게 우리가 바라는 피벗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화 긴축의 속도가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면서 지난 3월부터 되게 가파르게 갈수록 이제 호키시에 젖었기 때문에 언제 좀 비둘기적으로 좀 바뀌나 이 피벗을 바라고 있는데 일본은 반대로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계속 고수해오다가 긴축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퇴임하는 내년 4월 이후에 통화 완화정책 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한발 앞선 깜짝 발표다 구로다 총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외신들은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라면서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일본이 오랜 완화정책에 작별을 고했다고 평화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이 나오는데요 일본은행 통화 완화 정책 수정 주요 내용이라고 돼 있으면서 일본 소비자 물가 추이네요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빨간선이 지난 3월 달에 1.2% 였다가 4월에 2.5, 8월에는 3.0, 9월에 3.0 이었다가 10월에 3.7% 그렇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고요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디플레이션을 겪던 일본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사실 좀 고마울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또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수정 주요 내용이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을 ±0.5% 단기금리는 ±0.1%로 동결을 했고요 장기 국채 매입 규모는 월 7조 3천억엔에서 월 9조엔으로 더 늘렸네요 단기 금리는 동결을 하고 장기 금리 변동 폭을 이렇게 늘렸다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이제 YCC 라고 있잖아요 일드커브 콘트롤 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는 오건영 부 부장인데요 그 오 부장이 예전에 설명했던 걸 보면 이 YCC 를 FED 보다도 훨씬 먼저 BOJ에서 했었다는 거죠 즉 단기 금리 일드커브가 사실은 이제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높아져야 되니까 일드커브 자체도 사실 우상향 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장기 금리가 높고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은 그런 모습을 2013년도 그때 이제 미국에서 QE3 그때 양쪽 완화 정책에 QE1, QE2 는 이제 돈을 적극적으로 푸는 정책이었다면 QE3 는 장기 금리를 억지로 낮춰버리는 이렇게 우상향 하는 이 일드커브에서 장기 금리를 눌러버리는 그런 정책을 그때 당시에는 이름은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얘기를 명명을 하면서 그 장기 금리를 누르는 그런 일드커브 컨트롤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일본은행은 미리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 금리를 꾹 눌러놨는데 이 장기 금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10년불 국제 금리 하면 그 실제 금리 플러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 아마 장기 금리에 대한 부분은 눌러놓고 있기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웠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도 불구하고 과거 미국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처럼 장기 금리를 꾹 눌러준다는 말은 장기 금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모기지 금리거든요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30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 같은 게 낮으면 아무래도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주택 판매업자나 디벨로퍼 입장에서도 활발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 금리가 최근에 확 올라가 버리니까 미국에 어제 발표됐던 주택 판매 건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 떨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이 이래 장기 금리 쪽을 위로 튈 수 있게끔 0.5%로 늘려줌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일본도 금리를 올리는 그런 긴축 정책을 이제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좀 길게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내용이 어려워서 그냥 기사만 읽으면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일본은행은 그간 미국의 페드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금융 완화 정책을 고수해 왔는데 인위적으로 금리를 억누르는 사이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외화 유출 우려도 높아졌고 극심한 엔저 현상과 인플레이션도 일본은행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엔달러 환율은 10월 한때 150엔을 돌파하면서 3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10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대비해서 3.6%로 올라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야 40년 만이니까 1982년이네요 이에 따라 경기 부양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해온 대규모 금융 완화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요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당초 일본은행은 에너 약세가 일본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었지만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역량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면서 사실상의 금리 인상으로 해외와의 금리 격차를 줄이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다만 구로다수 총재는 이번 장기 금리 변동폭 완화를 금리 인상 신호로 확대해서 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시장의 기능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면서 금융 완화 정책의 효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금리 인상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출구 전략의 첫걸음이 아니며 이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장기 금리 변동폭을 손본 것과 달리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로 동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요 아울러 일본은행은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내년 3월까지 한 달에 7조 3천억 엔 약 71조에서 9조 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서 보면 장기 국채를 매입을 계속을 하면 국채 매입은 결국은 이제 시장에다가 돈을 또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금리 변동폭을 확대한 게 긴축으로 갔다라고 또 해석하기도 어렵겠네요 일본 내에서도 약간 돈맥경화 현상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일본의 통화정책 전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교토통신은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초저금리 통화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고요 2023년은 일본 통화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인데다가 4월은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구로다 총재가 물러난 후 후임 총재와 함께 공동성명의 표현을 재금토하고 통화정책의 새판짜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아시아 금융시장도 이날 일본은행의 결정을 정책전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면서 요동쳤고요 코로나 재확산에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진 중국에서도 상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가 각각 1.07에서 1.2%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 영향 때문에 결국은 금리로 올리면 성장주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코스닥도 거의 2% 정도 빠지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세계 최대 채권국인 일본이 긴축으로 돌아설 경우 자본이 일본으로 유입이 되고 전세계적으로 차입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은 켕 시양 아시아태평양 채권 부문 대표는 일본에서 초저금리가 서서히 회수되기 시작한다는 신호라면서 투자자들이 이번 조치의 의미를 평가하며 향후 몇 주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변화의 물줄기에 가장 첫 시발점을 잡는 걸 저도 되게 중요시하고 그래서 제가 변화선영꾼이라는 그런 말로 저희 회사 운용을 할 때도 항상 이 변화의 가장 첫 물꼬가 터지는 그 부분을 캐치하려고 하는데 장기금리 상환선을 0.25에서 0.5% 올린 거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향후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고요 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어제 요거 때문에 그런지 환율이 좀 변했잖아요 그죠 환율이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엔저 현상 때문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전기차 부분에서도 선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이 영향을 좀 줬는데 오늘 환율이 어제보다는 1.6 떨어져서 일본 엔화가 972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엔달러 환율은 132.33 어제 대비해서 다시 3%나 떨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 기사는 코로나 혼란에 부동산 침체까지 올해 중국 성장률이 4.3에서 2.7%로 떨어진다 라는 기사입니다 우리가 대중 무역 쪽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한 28% 거의 30% 갔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쪽 수출이 늘어나고 하면서 대중 수출 비중이 지금은 한 23, 24까지 지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비중이 높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WB 월드뱅크겠네요 세계은행이 중국 성장률을 대폭 하향을 했고요 내년 전방치도 4.5에서 4.3 이렇게 인데 좀 전에 2.7%라고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마저도 기저효과 반영탓 분석 팬데믹 조기 회복해야 5% 가능하다 라고 돼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여파와 부동산 침체 지속을 이유로 중국의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방치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날씨와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도 중국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 5%대 성장을 목표로 걸고 있지만 글로벌 전방기관들은 이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중국의 경쟁성장률이 얼마였지 여기 사진에 나옵니다 2019년도에 6% 였고요 2020년도에는 2.2% 그리고 21년도에는 88.1% 작년에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올해가 지금 2.7%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이 4.3% 내후년이 5.0%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었네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도 나옵니다 채무 비중이 19년도만 하더라도 38.5% 였는데 지금은 국가 채무 비중이 51.7% 꽤 많이 늘었네요 AFP 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불확실성의 탐색 불확실성의 탐색 2023년 중국 경제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네요 여기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방치를 4.3에서 2.7%로 하향 조정했고 올해 걸 2.7%로 내렸고요 워낙 이제 뭐 박력을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기존 6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1.6%포인트 낮아진 수치인데 올해 목표로 한 5.5% 내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중국은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3.0%를 기록을 했고요 세계은행의 관측대로라면 올 4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2%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세계은행은 내년 중국 성장률도 4.3%로 낮춰졌고 2번이나 올해 하향 조정을 했네요 코로나 대유행과 부동산 부문 악화를 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제시했는데 중국이 지난달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리오프닝에 나선 가운데 방역 완화 초기에는 감염자가 급증하고 경제활동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고요 내년 봄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부동산 경기 악화로 내수가 살아나기 어렵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도 크게 늘기 어렵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중국이 만약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재개하면 성장률 회복이 2024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최근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기관마다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아시아개발은행 ADB와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대비 각각 0.2%포인트 낮춘 4.3%과 4.5%로 제시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디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5%에서 5.4%로 상향 조정을 했네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과 시티은행도 내년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8%와 5.3%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관마다 예측은 다르지만 변수는 코로나 봉쇄의 다른 영향과 부동산 경기의 회복 여부로 갔다고 합니다 보통 월드뱅크나 IMF 보고서 좀 멋있게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관들의 전망치가 되게 후행적으로 조금 느리게 나오고요 너무 이제 정확하게 발표를 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상황이 변하면 그 변화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의 답을 보고 약간 답보고 나중에 이제 전망치를 고치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고 23, 24, 25 이런 식으로 매년 이제 내년 내후년치를 전망하는데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데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또 전망을 했는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DS1부 사업부 4분기부터 적자 조짐 삼성 메모리 감산 관측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투자급받가분들이 이제 700만명 가까이 투자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실 건데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삼성전자로 투자해 오신 분들은 느긋하게 아마 좀 기다리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식을 사신 분들은 되게 아마 불안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읽어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석스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전망을 대폭 하향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반도체 쇼크라는 반응이 나온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의 여파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이번 조정은 시상 예상치를 훨씬 벗어났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실시각각 악화되어 하는 시장 전망에 맞춰서 내년 사업 전략을 보수적으로 조정한 상태지만 글로벌 투자 업계의 경고는 그보다 더 큰 전략 재수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암시를 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조정은 시장 예상치를 훨씬 벗어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갈 때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한 87% 마이너스 났다 했잖아요 그때도 시장이 예상한 만큼 빠진 게 아니고요 시장은 2019년대도 소폭이라도 증가한다고 다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이클 기업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작년 초에도 계속 약간 AI까지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슈퍼 울트라 사이클 같은 가능성을 또 예상을 했었지만 또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상을 벗어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예상치를 훨씬 벗어났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자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수익성 악화다 반도체 업계 전체의 불황이 거센 와중에 재고 증가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한 메모리 반도체는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 반도체 매출 가운데 매모리 비중이 66% 수준이고요 전체 사업 중 대부분 95% 를 매모리 반도체에 의존하는 하이닉스는 문제가 더욱 크다 글로벌 소비 여력 위축으로 매모리 주요 공급처인 PC 스마트폰 판매가 대폭 감소했고 믿고 있던 서버용 디램 마저 내년 출하량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구요 삼성전자 내에서는 반도체 DS 사업분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부문의 일부 사업부가 4분기에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에 따르면 내년 메모리 반도체 디램하고 넨드플렛이 합친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1336억 달러로 올해 1593억 달러에 비해서 마이너스 16.1% 이렇게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시장조사 기관인 WSTS는 내년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17%로 예상하면서 반도체 시장 전체 마이너스 4.1%의 역성장폭보다도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는 분기 하락폭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에 이어서 두번째로 큰 수준이라면서 가전 등 완제품 수요 위축이 이어진 가운데 서버용 디램 출하량마저 둔화했다고 밝혔는데요 골드만석스의 경고가 현실화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내년 사업 전략 변경은 불가피하고요 삼성전자는 업황 악화에도 인위적 감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재고 증가로 공급을 줄여서 가격 상승을 유대해야 할 시점이지만 경쟁사들이 이같은 흐름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가격 우위를 점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쟁사들보다 높은 원가 경쟁력과 쌓아놓은 여유자금 등을 바탕으로 2010년대 일본과의 메모리 치킨 게임을 재현하겠다는 그림을 그렸다 SK하이닉스는 내년 시술 투자액을 올해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등 긴축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서 2010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 공교롭게도 2008년 금융위기 있고 2009년 주가가 올라가고 2010년도에 돈을 푼 영향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4% 정도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반도체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LP 다가마하고 2011년도에는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에 인수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와 같은 치킨게임이 또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메모리 업체가 딱 세 군데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로 근데 누굴 죽이겠다는 건지 만약에 하이닉스 여기서는 마이크로는 안 죽을 거니까요 하이닉스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독점법에 걸려버리거든요 하이닉스를 삼성전자가 인수 못합니다 그래서 치킨게임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골드만 석스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골드만 석스의 전망대로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한다면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감산 전환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이닉스는 이미 바짝 조인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서 투자 규모를 더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21일 예정된 메모리 업계 3위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1분기라고 하면 2022년 9월에서 11월 달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보면 우리나라처럼 전부 1월에서 12월 또는 3월에서 2월 말 거의 우리나라 회사들은 아니면 6월 말 결선도 있긴 한데 거의 획일적인데 미국은 이렇게 다 회계 년도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아무튼 이번 실적 발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메모리 업황의 바로 밑으로 통화는 마이크론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생산량 조절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 투자 위축 감산으로 이어지는 불황사이클의 장기화가 현실할 우려가 높아진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다음 날인 20일 DS 부문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 전략 모색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계속되는 시장 한파 속에 삼성전자가 감산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려보고 있는데요 김양재 다울투자정권 연구원은 감산 결정이 없다면 삼성전자 메모리 부문 역시 내년 2분기에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감산 계획을 밝힐 가능성을 점쳤다고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쌓아놓은 현금으로 버틴다고 해도 사업 부문에 적자가 발생하면 이 같은 방침을 더 이어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이러면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반도체 사이클 반등 시기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고요 시설 투자 생산량을 줄이는 것과 관계없이 이후 시장에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R&D 투자에 집중하면서 기술 경쟁력 우위는 지켜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날 뉴스룸을 통해서 김영근 미래세 정권 리서치 센터 반도체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시장 반등 가능성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반적인 업황 악화가 이어지다 내년 하반기에는 반등의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고부구와 제품이 데이터센터 서버용 디램 시장의 공약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고요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서버용 디램 수요가 모바일용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서버용 디램 시장의 DDR5R 교체 수요 흐름을 타면 예상보다 빠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MD 에서는 이미 이제 DDR5를 호환성에 좋은 서버용 cpu를 이미 출시를 했고요 인텔이 계속 늦어지다가 내년 1월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내년 1월에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cpu를 이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내년도에 하나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요 조사 수개월 걸리고 단속 인력이 부족해서 불법급여 3조 중 환수가 되는 것은 7% 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긴가 봤더니 시안부 건보재정 대수술만이 살 길이다 관리 부실에 줄줄 새는 건보료 건강보험료죠 사무장 병원 한 곳에서 6년간 86억 편취 허위 청구 적발액 2021년 1768억 행정처분 들어가며 폐업하고 잠적해버리고 뒷북 단속 솜방망이 처벌이 먹티를 양산을 하고 있고 시스템 인력 해결 안되면 더 늘 것 직원의 조사권은 특사경 도입하고 징벌적 부당이득 환수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라는 계산이 있는데요 A 의원은 환자가 병원에 오지도 않았는데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서 진찰료 주사료 등 급여비용으로 5억 9548만원을 36개월간 거짓 청구했고요 B 병원 역시 3년간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방사선, 영상진단, 구강내 소염술,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6768만원을 챙겼고요 CC는 의사 면허는 있지만 진료를 하지도 못하는 88세 DC를 요양병원 대표로 내세웠고 사무장 병원인 CC의 요양병원은 급여비 6억 4천만원을 착복하다가 결국 적발됐고 의료인 자격이 없는 E 씨는 2010년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 6년간 86억 6천2백만원의 급여비를 타갔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허위청구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건보재정을 갈구가 먹고 있다 허위청구는 단순 전산착오청구부터 보험사기, 거짓청구 등 유행이 다양하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이다 200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14년간 사무장 병원 등 진료 자격이 없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는 총 3조 1731억원에 달한다 이중환수환금액은 2154억 겨우 6.79%에 불과구요 의료법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되면 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는데 겨우 6.7% 밖에 안되고 제가 그냥 대충 봐도 걸리면 그냥 먹튀하고 처벌이 되게 약한가 봅니다 이런거는 싱가포르에 예전에 가보면 싱가포르 쓰레기나 이런게 없는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대개 그 처벌이 강하죠 대개 처벌이 강하고 미국에도 그 노 리터링 이라고 해서 운전하다 보면 오른쪽에 그 창밖으로 이렇게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거죠 거기도 보면 파인 이라고 해서 벌금이 1000달러 그게 제가 벌써 30년 전에 본게 1000달러 였거든요 그런식으로 쓰레기 잘못 버렸다가 리터링에는 담보의 콩초 밖으로 툭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1000달러나 되는 벌금을 몰다 보니까 130만원 이잖아요 근데 뭐 30년 전이어서 이 돈이 한 300만원 400만원 되는건데 그렇게 그렇게 벌금이 세다 보니까 그런걸 방지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처벌이 약한가 보네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같은 월급쟁이들은 월급 받아가지고 거의 세금뿐만 아니라 이 4대 보험에 엄청난 돈을 내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보험료인데 건보료 내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낸 돈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의료보험이 되게 잘 되어 있긴 한데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축구하다가 인대 좀 다쳐 가지고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또 앉아 있는데 뭐 큰소리가 나서 봤더니 많이 팔이 부러졌는데 왜 엑스레이를 가슴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하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하면서 어떤 젊은 사람이 되게 막 큰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제 병원에서 좀 쩔쩔매면서 이런 내용도 보면 건강보험료를 무슨 눈먼 돈처럼 생각하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때도 조금 느꼈는데 지금 읽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밑 그 밑바닥 뭐가 깨진 독처럼 이렇게 줄줄 세는 거는 안 맞고 건보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이런 거는 좀 좀 한심하네요 우선 허위청구나 불법청구를 적발해 낼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인력 부족하나다는 이 얘기도 좀 어떤 상황인가 봅시다 올해 6월 기준 건보공단 약 600명의 인력이 99,645개의 의료기관을 살피고 있는데 한 명당 170개에 달하는 의료기관에 허위 불법청구를 감시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 건보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지원실 인력은 59명이고요 6개 지역본부의 인력은 각각 20명대 후반에서 30명대 초반 수준이다 서울 광주다 이 인력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밑에 나오네요 허위청구와 불법 수급에 대한 솜빵망이 처벌도 문제다 당국은 현재 허위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회수 그리고 최근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명당 공표 등의 추가 제재를 가하지만 일벌백계를 통한 시장 정화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관계자는 제재도 불구하고 허위청구 불급 수급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 것은 제재가 약하기 때문이라면서 징벌적 부당이득 환수와 면허취소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뭐 겨우 1년 이내 업무정지 부당이득 회수 근데 부당이득 회수율이 겨우 아까 보니까 뭐 6% 밖에 안되는데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 그 다음에는 직원 횡령 잇따라 건보 내부 시스템도 구무 이거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9월 재정관련실 채권 담당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한 뒤에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부 관리 부실로 도마 위에 올랐다 공단 사상 최대 규모의 내부 횡령은 채권 압류로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에서 발생했다 의료기관의 채권자는 건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 채권을 압류하고 공단에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단이 의료기관 대신 의료기관의 채권자에게 진료비를 지급을 하는데 채권자에게 지급되기 전 대기 중인 진료비를 6개월간 3차례에 걸쳐서 횡령하는 동안 공단층은 횡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여론의 문별을 맞았다 참 한심한 일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잖아요 미국도 예전에 오바마케어 이런 거 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그런 거 언급을 여러 번 오바마 대통령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착실하게 건보료를 이렇게 냈으면 그 돈이 좀 이렇게 어이없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횡령을 당하고 엉뚱한 데 쓰고 이 나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한테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미국 인플레법의 핵심 광물 배터리 조건을 내년 3월 이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회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발표를 해줬었는데요 지금 이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에 이게 벌써 지난 한 6월 말 6월 7월에 있었던 얘기였는데요 어떻게 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IRA에 규정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의 미국산 비율 충족 이행 시기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걸 3월로 두 달 연기를 해줬네요 미 재무부는 이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배터리 광물과 부품 지침을 담은 규칙안은 내년 3월에 공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후 배터리 세액 공제 지급 조건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적어도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하는 내년 3월까지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 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조항은 올해 8월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를 이 가운데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을 해야 3750달러를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D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년 3월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가서 항의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인선 회장님도 가서 항의하고 해서 일단은 두 달 연기를 했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길이 미끄러우니까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